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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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의 우리 8천만 겨레 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교류하고 공존하고 또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나가려면 뭔가를 뭉쳐야 될 텐데 그래도 이념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면 뭘로 뭉치죠 참 진지하고 좋은 질문을 골라서 하시는데 하 하여튼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이 굉장히 하여튼 제 처가 그렇게 좋아해요 . 그런데 아주 모든 걸 쉽게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역사의 현장에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나도 배우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냐면 인정의 인정 딱 깔끔하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 이거야 삶의 방식 어떻게 살든 지키고 복든 그냥 서로 인정하자 이거야 인정하나 그러고 서로 인정한다는 게 이게 중요 . 전제로 그렇게 하고서 자유 왕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 왕래만 하면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민중들이 프로그램을 짜 갈 겁니다 민중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한 발자국 더 나가라고 그랬 지만은 남북이 주체적으로 빨리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 그리고 거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 정책을 하면 우리 둘이서 해도 돼 우리 둘이서 우선 먼저 해도 돼 . 한 방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이 합쳐지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합쳐지면 독일만 해도 다 원하지 않은데 합치고 나니까 유럽의 최강자가 되잖아요 . 영놈들이 그전에는 자기가 독일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눌리잖아요 . 지금 영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 불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문명의 재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워 하는 건데 우리 집안에서 예를 들면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다 말리는 거야 이 결혼을 그때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살아버리면 돼요 같이. 도망가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애 낳아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 그러니까 우리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건 남과 북이 도망가 가지고 애를 낳으면 돼. 그럼 세계가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 그러니까 내가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도 너무도 우리 주변에 흔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주체적 사고를 못 하느냐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부모님 인정을 결국 받잖아요 .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축복해 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평화로운 민족이고 백의민족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까지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살아온 민족인데 왜 여기서 좌절 하고 왜 싸우면서 왜 이념의 노예가 돼서 반공 무슨 뭐 어쩌고 진공 이지를 하고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자 . 저는 사실 이 질문 드리면서 남과 북이 정치 이념 이런 거 말고 어떤 것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 . 그 땅도 필요 없고 그냥 인정해 .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 노동당 귀를 보세요. 노동당 귀를 말고 이쪽에 낫이 있어요. 그리고 망치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요. 붓에요 붓. 중국에는 없어요 그게 붓이. 그런데 북한은 노동당 귀를 가운데 붓이 있어요. 역시 이게 유교정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이래도 일종의 유교공산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 이래도 일종의 유교자본주의에요 .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유교라는 말을 안 쓰고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에 우리 활약했던 동학사상 같은 거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동학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곧 하느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념을 벗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이념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술 믿더라도 사람이 돼서 믿더라 이거에요. 종이 돼서 믿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대제는 궁금증이 뭐냐 남북의 문제는 우리가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공동체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멋지고 좋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통일하는데 돈 안 들어요. 우리 독일식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단계적인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이 알아서 경제 문제 해결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만 벗어나는 어떤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고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썩어 나는 쌀만 우리가 보관하는데 올해 6천억을 쓰고 있다고. 6천억. 그걸 갖다 주면 엄청난 북한에서 자원이고 재활을 가지고 오는데 왜 이 지랄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내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 자 지금 이제 도울 선생님 처방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서로 인정. 그래 뭐 네가 뭐 날마다 죽을 써먹든 밥을 해먹든 뭐 튀김을 해먹든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내 먹고 싶은 거 먹을래. 근데 우리 싸우지는 말자 서로 서로 마음 맞으면 거래도 하자 뭐 우리 집 앞에 지나다녀도 돌 안 던지기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정치학자들은 우리의 분단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맨 먼저 국토가 분단되었고 38선으로 두 번째는 양쪽에 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가 분단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치러면서 민족 이 분단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합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국토의 분단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일단 국토의 분단은 오가기만 하면 돼요 네. 넘어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막 오가다가 서로 이해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뭐 서로 이익 되는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가까워질 거 아니냐. 민족의 분단은 그런 식으로 넘어서 서야 되는 거고 국가의 분단은 나중 일이니까 그게 되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하시던데 정치학기로 풀면 안 되고 안 되고요. 한 달 내로 bts 공연을 능나도 해서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그게 얼마나 문화적 행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을 15만 명이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이 상상력을 내가 황당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 지혜를 짜면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겨날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이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가 반공이 되어올로기를 젊은이들한테 뒤집어 치고 있다니까 얘들이 보수적이라서 잘못돼 가지고 이 통일을 망치고 있다. 쌍 거짓말이라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젊은이들을 핑계해서 통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잠깐 선생님 말씀드리면 상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쪽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고요. 우크라이나 쪽하고 통화하면서 통화 기록을 감추고 따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뻑뻑하니까 북한은 또 한국하고 뭘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선생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약간 미국하고 협상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협상해서 비핵화하고 상호군축하고 그리고 뭐 주한미군은 최소화하고 최소한 이러면 또 조선일보에서 미군 철수론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살림 차리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라는 애를 낳으면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 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랬다가는 자유한국당이 폭동 일으킬 것 같아요. . 그리고 국민 여론도 과연 이걸 뒷받침 해줄까 라는 걱정.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조건으로 국제사회를 믿고 또 한국정부를 믿고 이런 파격적인 선택 이런 걸 받아들일까 그런 의문들이 막 있어서 사실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일단 살림 차리자 당방 얻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 지금 말씀이 상당히 냉철한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의 얘기인데 나는 인문학자야. 순수한 인문학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마티스트 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도 국민들이 한 번 마음 켜내 두어야 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리하게 이것이 하나의 정답의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여기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상상만 해도 되게 좋아요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역사를 항상 앞서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 야 되고 통일이 이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가상 공간 에다가 통일 국가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버츄얼 게임을 하든지 온갖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 같은 이런 문학적 상상력도 해보고 철학적 상상력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결국 서울역에서 빠리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그려 붙여 서 사는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저 혼자 이런 얘기 해봐 야 아무 소용도 없고 알릴레오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의 한 가슴 속에 정말 우리가 너무 이런 이념에 짓눌려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극적 이고 피동적이고 비주체적 이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나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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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